어 저저함 먹기 쉬운데 이즈리얼 정글 먹기 쉽던데 귀엽다 소리 W 찍을게 귀엽다 조용해 와 나 웨이저 갔다올게 윌플로우 쓰고 있었거든 근데 나 만나면 잘 안 DC인데 미드 윌플로우 비전 만화도 없는데 왜 땀냐 마지막에 Q 난리느냐고 비전 만화도 없어 아 진짜 좋은거 같애 왜? 솔직히 깨틀린은 데미지가 너무 꽂혀가지고 못쓰는데 투표 운명을 못쓰 전 왜 타밍이다 우리 밧 타밍인거 같애 저것도 중국방송이름이야 도타가 바텀인데 도타가 바텀인데 이거 먹을거야? 내가 몸 다 될게 그냥 RW 여기다 쓸게 도타가 바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11시간이 없어 아 왜 쳐 아 테물튀니 진짜 아 테물튀니 진짜 아 테물튀니 진짜 아 테물튀니 아 테물튀니 내가 무조건 깔았어 진짜 테물튀니 뭐하냐 티티야 정신좀 차려 어? 지금 궁쓰는데 바둑도 못맞히고. 실망일까. 에이 형 전판에 딩크스 궁 클라스 보고. 내가 요리조의 상관. 지랄 저도 솔직히 시컵했잖아. 아까 그 2차에서, 3차에서. 인정? 인정. 4일로 지나가더라. 어? 4일로 지나가더라고. 너 무서웠지? 아. 이스타웨에서도 못맞췄지. 아씨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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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니 미니언이 이게 슈바 원거리 같아 앞에 있는게 생긴게 그렇지 않냐? 음 싸우자 그라마스 디오거든 다 푼면 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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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가 잘해가지고 W 맞힌건데 와 진짜 다행히 디오는 다 디오는 다 잘해갔지 남이 플래시 못쓰게 뒤에 따라 알퓨 알어 그래서 내가 다 깔아놨잖아 토끼야 잘했어 우리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깔아놨어 한몸 아니냐 어차피 한몸이어도 이판하고 쫑이야 수고해라 제발 적템으로 만나지 말자 난 진짜 너 요즘 적템으로 만나면 좋아 아니 그냥 형 잡히면 돌릴거야 아니 형 형 잡히면 돌릴거야 왜 형 무서워? 에쉬 짜증나 왜 원딜 상성이 징크스 레이게 상성이 없어 알지 형 아니 형 아니 그게 아니라 징크스 라인 푸시력을 막을 수 있는 원딜 캐릭터가 지금 없어 인정? 원래 지니나 에쉬같은걸로 되게 많이 막았거든 근데 요즘에 지니나 에쉬 안나오잖아 알잖아 그래가지고 형 못 막아 라인 푸시력은 너 에쉬는 막을 수 있는데 너 상대로는 머리만 재면 돼 그럼 이길 수 있어 나 닉네임 바꾸려고 나 닉네임 바꾸고 그 쓰레쉬 귀몰스키 낀다하면 존나 코접처럼 보인 다음에 한다 이제 끌린다 이 새끼 뭐야 처음 보는 새끼가 존나 왜 깝쳐 이러고 끌릴걸 존나 이 새끼 봤어 오아 자는 느낌이 이상하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두발 아, 형 깜치다 그 의지, 그 의지 크라우스 쫓기는데? 누트라 누프 쏴야되구나 쏴야되지 쏴야되 쏴야되 우와 이런 물어 아 1대 상타 아 소날려야지 아 와 대킬 아니 워크분 할지 몰랐어 한방에 진짜 한방에 죽을생각 없었는데 이즈를 죽었어 이즈 스프리야 수지 이거 뭔가 누군가 실수를 했어 내가 맞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내 체물인데 아 이거 100% 누군가 실수했는데 그게 아마 다 징글쓸일 것 같은데 아 뭐 개소리야 내가 말자 잘라두고 내가 이즈 견제하고 있었는데 수지 인정 수지 수지 글쎄 진짜 아깝다 이거 그냥 터뜨리는 거 하기에는 케논의 궁극이 너무 빠졌어 오 미드 잘해 그럼 나 미드 갔다 올게 나 말했어 미드 간다고? 나도 갈거야 어? 어? 아 이거 라인을 좀 빡세해 뭐 해달라고 우리 진리적 범드 업그레이버라는 거야 망했네 우리 용의 1봉 아니 그니까 왜 잘못해서 정지 먹고 왜 이렇게 해드리고 가 어 형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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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되게 잡을 수 있겠네 이거 크레이즈 아케이저에서 보는 그 신규 그거 같애 아 애들 두 명 있다 나 티카 따봐도 되지? 야 티카 따봐도 되지? 야 우리 내려갈까? 아 안 돼 이거 미드 캐럴 그 피 없어서 못 먹어 아 럼블 어디 있으려나? 아 이거 쥬시 올라가 볼게 얘는 디테일도 될 수도 있어 아까 라미가 올라와서 여기 와드 잡아갔거든 어? 좀 도착해봅시다 그 ㅈㅂ 잠시만 아 다 상탑 온라인 리뷰 어 쟤 또 싸웠나 맞아 노벙 맞아 노벙 아 시가 이 털 아 얘 그 플래시랑 타진 타이밍 아 안다 왜 왜 왜 붐목기 안써 없네 뭐야 붐목기 어딨어 붐목기 어딨어 붐목기 어딨어 붐목기 없는데 붐목기 그니까 나도 붐목기 줄 알았는데 어디가 줄까 저기 전쟁을 치료하고 있어 아 이즈가 킬 다 좋아 먹네 구두는 좋았는데 맞아도 나한테 궁 쓰고 그냥 탑 차이 때문에 졌어 방금 탑 없고 탑에 붐목기 그냥 쓰지도 없었고 그냥 화면 너무 좋나 봐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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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군단 나와서 저쪽에서 상당히 센데 이거 솔직히 그 딜러 피지컬 싸움으로 이거 지구에 따라서 게임이 걸렸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카우팅하기 더 쉬워 카우팅 또 까볼까 다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 보셨어 3대3 이었는데 말자 미드에서 내가 잡고있을게 근데 이거는 쟤네가 먼저 들어가줘야되는데 지금 그 뭐야 그라가스랑 저쪽에서 카우팅 흔들리지 마라 폭탄이 파괴되었습니다 폭탄이 파괴되었습니다 폭탄이 파괴되었습니다 폭탄이 파괴되었습니다 폭탄이 파괴되었습니다 진짜로 불용이다 덤블르퐁 왔었거든 물 남길 많이 물 몸 물 물 이 날은 다 소원을 받았을 것 같다. 이 날은 다 소원을 받았다. 이 날은 다 소원을 받았다. ㄷㄷ 와 이거 진짜 싸움이야 형이 잘해서 이긴거에요 케넨 일하곤 근데 니가 니가 우리 주쉬를 죽이고 있어요 아 날라다니네 이승 빨라지면 500이상 되면 상대 레드 형도 그 아프리카 운행자님한테 연락 왔어? 핫톡으로 말해 아 플래시 없는데? 말자 구맞이 말자 저거 근데 우리 크라가스 어 아 죽었으면 안되는데 요번에 좀 밀었어야 되는데 맞다 아 ㅇㅋ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여기가 수분이 나와야지 아이씨 남이 이렇게 플래쉬로 와보고 부러와가지고 그냥 잡았네 이게 근데 솔직히 페넨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다 된 밥상에 했다고 숟가락 옮기고 지금 쟤네 봐서 괴물이 해 봐서 집갈때마다 코아트 하나씩 나갔네 근데 이게 불용 2개인 것도 커? 딜이 존나 잘 나와 방금은 그리고 내가 위치를 잘 정했어 계속 카우 압박했으면 나도 이퀄 궁 맞아가지고 근데 나 혼자 여기서 혼자 간봤어 얘들 여기 있는 줄 알고 이퀴를 잘 선정해야 돼 내가 프릴을 넣을 수 있어 여기서 막템이야? 막템 공속템 하나 더 가야 되고 아니면 공속템 가도 돼요 여기서 공속템 가도 돼요 여기서 공속템 가도 돼요 여기서 공속템 가도 좋아요 딜 지금 존나 잘 나와서 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딜템 딜은 이제 확실히 나은 거 공속템 가точно 이퀄 하나만 모두 가득 안 하죠 엘모 안가도 되겠다 이거 공소탱 가도 되요 보호바 계속 줬잖아 형 그 피바라기 프리였고 그니까 니 보호 반응 안아픈데 왜 거기서 막 엘델이 근데 피바가 정말 사기인 것 같아 세이드 3초, 2초, 1초, 이거 부서질대 나이스 이겼다, 잘 쳐봐요 풀밤이 너무 없어 잘 쳐봐요 풀밤이 너무 없어 그런가봐 와드 아니었어 형 와드 아니었어 게임 끝내겠는데 이거 피차는 거 봐 왜 310차 쟤 발을 안 먹어 아 판단이 없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을 가면 될까 이거 지금 해왕상 가는 이유가 풀밤이 너무 좋겠어 이 쿨이 되게 중요한데 공장은 461인데 궁뎀 1,000 공장은 461인데 궁뎀 1,000 비연델이 공장은 491을 택하야 우린 듀오하면 안진다 캣 빠이빠이 수고해서 다음 시즌에 보자 아니 한 번 이거 죽어도 되는지 한 번 해보자 어 초대해봐